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. 여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우분투 배포판, 리눅스의 배포판인 우분투의 홈페이지를 이동을 합니다.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 우분투를 설치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스타트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우분투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. 이 우분투는 파일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저는 그 시간을 스킵했고요. 여러분들은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저는 우분투 12.04 데스크탑 i386.iso라고 하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. 그럼 우리는 버추얼 박스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그 가상 머신에서 이 iso 파일을 읽어드려서 우분투를 가상 머신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버추얼 박스를 제가 실행을 시켰고요. 이 버추얼 박스에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? 이게 운영체제가 다르면 UI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새 가상 머신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자, 그중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. 이름을 적는데 저는 이미 생활코딩 웹서비스 만들기 실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코딩 웹서비스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. 여기는 이름은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이 가상 머신을 관리하는 이 화면에서 어떻게 표시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생활코딩 웹서비스 실습이라고 적고요. 자, 운영체제 종류에는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리눅스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버전에서 우분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분투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. 자, 그다음에 메모리를 지정을 하는데요. 이 메모리는 여기 있는 녹색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붉은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가상 머신 자체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소유해서 가상 머신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컴퓨터 운영체제가 사용할 메모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메모리를 지정하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, 이게 1기가 정도 되죠? 아니, 1기가 정도 되죠?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.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의 환경에 맞게 적당하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소한 512MB보다는 많게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 가상화대 디스크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. 권장하는 부팅 하드 디스크는 8기가인데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용량이 좀 적다면 이 용량의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다음 버튼을 일단 누르고 그리고 파일 형식은 VDI, 버추어박스 디스크 이미지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동적 활당을 선택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상 디스크의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 나오죠? 아까 기본 8기가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5기가 이상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자, 저는 5기가로 지정을 했고요. 자, 위치는 이 파일들이 이 가상머신이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컴퓨터에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있다면 C드라이브, D드라이브, E드라이브가 있고 그 중에서 E드라이브의 공간이 많다면 C드라이브에다 설치하지 마시고 E드라이브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이 C드라이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적당히 이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위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O라고 써서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. 자, OGB 하면 5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. 다음 버튼을 누르면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.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가상머신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한 대가 이 버추어박스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는 이 가상머신, 즉 이 컴퓨터에다가 우분툴을 설치를 할 건데요. 그때는 생활코딩 웹서비스 실습이라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 가상머신 위에다 마우스포인트를 올려놓고 윈도우 같은 경우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 항목을 선택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. 그 중에서 저장소라는 걸 선택하고요. 거기서 저장소 트리 중에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. 그 다음에 CD, DVD 드라이브에서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가상 CD, DVD 디스크 파일 선택을 선택하고요. 아까 다운받았던 우분투 파일 있죠? 그 파일을 더블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버츄얼박스, 이 버츄얼머신을 이 구동시킬 건데요. 실제 컴퓨터를 치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가상머신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. 이제 가상머신이 시작이 되고 이 가상머신은 자,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있죠? 생활코딩 웹서비스 실습이라는 이 창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.